21. 굽기 중 일어나는 변화로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1. 이스트의 사멸 2. 전분의 호화 3. 탄산가스 용해도 감소 4. 단백질 변성 정답은 4. 단백질 변성 22. 식빵 제조 시 낮은 부피의 제품이 되는 원인은? 1. 오븐 온도가 낮을 경우 2. 이스트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 3. 이차 발효가 다소 초과하였을 경우 4. 소금량이 약간 부족하였을 경우 정답은 2. 이스트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 23. 다은중 빵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는? 정답은 1. 섭씨 0에서 8도 사이 24. 스펀지법에서 스펀지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것은? 1. 이스트 2. 밀가루 3. 이스트 푸드 4. 소금 정답은 4. 소금 25. 다은중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아닌 것은? 1. 리파아제 2. 카이모트립신 3. 아미노펩티다아제 4. 펩신 정답은 1. 리파아제 26. 식빵의 믹싱 공정 중반죽의 신장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는? 1. 픽업 단계 2. 클린업 단계 3. 최종 단계 4. 렛다운 단계 정답은 3. 최종 단계 27.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 롤인 유지함량 및 접기 횟수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롤인 유지함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부피는 증가한다 2. 롤인 유지함량이 적어지면 같은 접기 횟수에서 제품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같은 롤인 유지함량에서는 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피는 증가하다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한다 4. 롤인 유지함량이 많은 것이 롤인 유지함량이 적은 것보다 접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다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현저하다 정답은 4. 롤인 유지함량이 많은 것이 롤인 유지함량이 적은 것보다 접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다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현저하다 28. 빵의 포장제의 특성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위생성 2. 보호성 3. 작업성 4. 단열성 정답은 4. 단열성 29. 원가관리 개념에서 식품을 저장하고자 할 때 저장 온도로 부적합한 것은? 1. 상온식품은 섭씨 15도에서 20도에서 저장한다 2. 본행식품은 섭씨 10도에서 15도에서 저장한다 3. 냉장식품은 섭씨 5도 전후에서 저장한다 4. 냉동식품은 섭씨 영하 40도 이하로 저장한다 정답은 4. 냉동식품은 섭씨 영하 40도 이하로 저장한다 30. 반죽 10kg을 믹싱할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믹서의 용량은? 1. 8kg 2. 10kg 3. 15kg 4. 30kg 정답은 3. 15kg 31. 알파전분과 베타전분의 차이에 관해서 오른 것은? 1. 찹쌀과 맵쌀의 차이 2. 죽과 밥의 차이 3. 호화전분과 생전분의 차이 4.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의 차이 정답은 3. 호화전분과 생전분의 차이 32. 단순 단백질이 아닌 것은? 1. 알부민 2. 글로블린 3. 글리코프로테인 4. 글로테린 정답은 3. 글리코프로테인 33. 유지의 크림가가 가장 중요한 제품은? 1. 케이크 2. 쿠키 3. 식빵 4. 당과자빵 정답은 1. 케이크 34. 다음 곡물 전분입자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1. 감자전분 2. 고구마전분 3. 소맥전분 4. 쌀전분 정답은 4. 쌀전분 35. 소맥분의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1. 회분 2. 단백질 3. 지방 4. 탄수화물 정답은 1. 회분 36. 빵 제조 시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제품의 착색 2. 입자의 균질 3. 공기의 혼입 4. 불순물의 제거 정답은 1. 제품의 착색 37. 우유의 성분 중 제품의 껍질 색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1. 수분 2. 유지방 3. 유당 4. 칼슘 정답은 3. 유당 38. 커스터드 크림에서 계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쇼트닝 작용 2. 결합제 3. 팽창제 4. 저장성 정답은 2. 결합제 39. 활성 건조이스트를 소화시킬 때 발효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밀가루에 기준하여 1에서 3%를 물에 풀어 넣을 수 있는 재료는? 1. 설탕 2. 소금 3. 분유 4. 밀가루 정답은 1. 설탕 40. 일시적 경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끓임으로 물의 경도가 제거되는 물 2. 황산염에 기인하는 물 3.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물 4. 보일러에 쓰면 좋은 물 정답은 1. 끓임으로 물의 경도가 제거되는 물 3. 루야 7. 루야